1, 2, 3 Get Closer!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2, 3, 2, 3 1, 2, 3 여러분 제가 비빔면 맛있게 끓여줄게요 형 맨손이잖아 내가 재민이야 마피아 마피아는 서로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나, 앨런이 끝만 위로 올라와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들릴 수도 있으니까 좀만 잡히는 할게요. 뒤돌아서 한 번 할까요? 한국 사람은 받은 대로 갚아줘야죠. 뒤돌아서 토닥토닥. 토닥토닥. 좋습니다. 여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친하니까 괜찮아요. 진짜요? 어떤 잠옷인지 소개를 해주면 안 될까요?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캐릭터 잠옷? 어떤 캐릭터에요? 스누피라고. 스누피. 알겠습니다. 그렇죠. 상상이 되는 그런 자세고. 또 있어요. 꿀팁. 잠자는 꿀팁. 바디필로우 쓰시는 분. 바디필로우. 그거 베개. 유자 베개. 크게 양옆에 끼고 잖아요. 그렇죠. 끼고 잖아요. 아 써요? 바디필로우가 꼭 있어야 되죠? 아 거기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퇴근길에서 저녁 방송 퇴근이 아니라 아침 방송 퇴근을 크래비티가 처음 하게 되었는데 아침이지만 오늘 밤에 잘 자라고 달달하게 이사 한 번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비티였습니다.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 쫄봉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이거는 샘플인가요?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가요? 아 이거 가져가면. 아 이것도 다 챙겨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요. 별로 없었습니다. ㅋㅋㅋ 처음 볼 방학처럼 uloť는 Spiel 메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레전 część? 이 친구는 진짜 자주 놀아주고 있어요. 안성민 씨. 안성민 씨. 지금 본인만 선풍기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이거 뭐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현장이죠 이거 지금? 넓은 그의 등판. 넓은 어깨. 넓은 정도가 아닌데? 그림이 돼. 아 그림 귀엽다. 감동의 시간. 성민이 또 금성.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러는데. 성민이 금성. 얼마나 서로 멋있는 그림을 그렸을지. 그림 먼저 보여드리면 되나요? 잘 그러네. 그냥 이렇게. 상체만 끓였어요. 1분에 1분만에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그리면. 그럼요. 성민이 원래 진짜 잘 그리는데. 실력 관리는 하지 않고. 실력 관리 딱 숨겨주는 거에요. 민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희에게 한마디. 아 아니. 손 딱 잡고. 손 딱 잡고. 손 딱 마주치고. 데뷔 동안 너무 재미있었고. 아 성민아. 성민아.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둘이 데뷔하기 전에 막. 그 우리 막 친해지기 바라. 막 그래서. 아 맞아요. 아니 진짜 엄청 많이 친해졌어. 아 이랑 친해졌어. 이랑 친해졌어. 야. 얘가 막 나한테. 혼자 할거야. 아. 100일 동안 너무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든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즐겁게 파이팅해요. 파이팅. 오오오오. 야! 감동적인 금요일 거 박현미니야. 아 재미가 없다고. 재밌고 앞으로 나그는 파이팅이야. 야 이러면 한 명! 한 명 올라야 돼! 아니 감동적인 글이 아니란 말이야 감동적인 글 했었어야지 그러면 민이가 이제 감동적인 글 줄 거야 답을 감동적인게 해줄 거야 일단 성민이는 얘가 나라고 했었어 나라고 했었어 아니야! 안 했지! 오케이! 했었어 나왔대 근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약간 그걸 줬어 진짜? 아니 그거 뭐야? 속일러 코일러? 그거를 좀 꼬아서 얘기를 해줬어 역으로는 해달라고 그래서 낸 줄 알았는데 너였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재미없어! 둘이 감동 없어 많이 찾아갔어요? 그럼요 박수